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제 미사일 잔해에서 자사 부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 기업이 모든 관련 수출 통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 우회 증오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한 북한제 미사일 부품 가운데 일부 자사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독일 지멘스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멘스사는 5.1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 어떠한 사업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관련 법률 및 제재와 모든 관련 수출 통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제재 우회 증오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하고 필요한 관련 당국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멘스사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정 제품이 제조업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제재 대상 국가에 반입될 가능성을 항상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멘스는 해당 분야에서 추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4월부터 러시아에서의 모든 사업 활동을 종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무기 감시 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제 탄도미사일에 290개 이상의 외국산 전자부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이전하며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자를 국제적으로 획득하는 북한의 역량은 전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국가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독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타이완, 미국 등 8개 나라에 본사를 둔 26개 회사가 북한제 미사일 부품 생산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사일 생산 기업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독일 지멘스를 비롯해 미국 페어차일드, 일본 NSK, 중국 중카웨이 등의 부품이 북한 미사일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외무부는 앞서 자국 기업이 연루된 데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BOA에 밝혔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나온 모든 관련 정보는 책임 있는 기관 및 국제 파트너들과 공유된다면서 독일의 국가 집행기관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의 미국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6일 IAEA 정기이사회 북핵 안전조치 관련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러 간 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위협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래된 고통을 장기화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새롭고 중대한 발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례에 사용되는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관련 품목의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이전은 여러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관계의 심화는 경각심을 준다며 모든 회원국이 관련 UN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의무 준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하며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 강화를 지시하고 이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정치 외교뿐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수출 전진기지로 활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업 진출 및 수주 등 여러 측면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국가들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조태열 장관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튼튼한 안보 외교 구현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제의 민생 외교 추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적극 시행 등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미한연합훈련인 프리덤실드 자유의 방패 훈련을 참관하고 북한이 남침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막게 될 것이라면서 군의 선응증 후 보고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한국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7일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를 찾아 미한연합훈련 현장을 점검한 뒤 북한이 훈련 기간 중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이 한국을 침략할 시 최단 시간 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구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이 만약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빌미로 도발하게 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선조치 후보고를 넘어 선응증 후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주체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도발과 가짜뉴스 등 변화된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와 육회공, 사이버, 우주 등 다양역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보호책임글로벌센터가 북한을 대규모 잔혹범죄가 발생하는 15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보호책임글로벌센터는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호책임글로벌센터는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와 무기개발 프로그램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과 북한 정부의 정책으로 경제 불안정과 빈곤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 또 최근 증가한 북러 간 무기거래 의혹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전세계 분쟁 지역에서의 잔혹한 범죄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로 국제인도주의 단체의 복귀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